저기 이 꽃을 화분에 옮겨주겠느냐? 어찌 그리 멍하게 서 있는 게야. 이 꽃을 화분에. 저, 천수입니다. 본실에 계시지요? 잠시 들어가겠습니다. 저, 저... 저, 저하아? 여기도 안 계시면. 어떻게 계시 거지? 이곳은 세 가지와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. 내 인연! 누구냐고 붙였느냐? 어서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하겠느냐? 지금 이 아이가 내 온실에 들어갔다 했느냐? 저거! 어찌하여 저곳에 들어간 것이냐? 허락받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더냐?